이리와 쇠택이 왜 여기 먹을 거 천지다? 넌 왜 안 구우고 있어? 빨리 와 이리와 잠이 들겠나 봐 잠이 들겠나? 이리와 널려있잖아 이 앞에 오오오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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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쇠택이 왜 이렇게? 감기 걸렸다? 감기 걸렸나? 응 아하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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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먹으면 두려워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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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고 가서 하셔야겠네 애기까지 와 갖고 와 35만원 애기까지 와 애기까지 와 점점 가까이 왔네 애기는 여기까지 와 자 뭐하고itter 자 앞에 있는 거 주저 먹어 왜 이래? 2020년janew 어디 아프구나 진짜로 고기 단식도 안 먹어 웬일이래 진짜 얘가 왜 그래 왜 왜 왜 왜 애비가 웬일이래 추웠나 어디가 야 너 왜 그래 냥냥 달라고 오오오 오오오 아이고 저는 맨에 물도 못 먹었을텐데 아내가 안 먹어 어 어디 아픈가 봐 슬리랑 집사는 아휴.. 아기 왜 저리래? 무슨 말이 임신한거 아니지? 덥고 있으니까 임신 안했겠지? 아니 왜 이렇게 먹는데 이제는? 왜 안먹는데.. 이렇게 먹으면 저렇게 있잖아 매가서 뺏어 먹어요 넌 멀리 던지지 마 카메라로 찍기 고약해 이거 웬일이지? 감기 걸렸니? 감기 걸리면 재채기라도 해야지 이거 저쪽에 있구만 먹으면 뭐 한 번 해야겠다 이거 먹어봐야 요새 먹을때도 저기 방금이 없어서 거기에 없어 응 까만 놈이 물이 되게 고팠던 모양이야 이렇게 아프지? 너무 더러워 너네 어디 아퍼? 또 안 버려가지고 안 버려가지고 진짜 입신한 거니 뭐 입대타냐? 입새머모 막내야 입새머모 막내야 진짜 잘뚝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